이 카테키즘을 금방에서 발견됐는데 혹시 여기 롤라드가 숨어있는 거 아니야? 아이리는 환경받았습니다. 당일 티켓 보여주시겠어요? 당일 티켓? 그게 뭐야? 뭐 이거 말아본 거야? 네 티켓 감사합니다. 더블 적립 데이라서 도장 두 번 찍어드렸습니다.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군요. 다른 데로 구하지 않으면! 여기 투명 엽서입니다. 이게 뭐지? 롤라드의 투명 엽서고요. 내장을 다 모아오시면 뮤지컬 더북의 마지막 장면이 완성됩니다. 뭐? 롤라드? 여기 있는 엽서를 다 모으면 여기는 롤라드 놈들을 다 잡을 수 있단 말이야? 네 도장 하나 모아주실 때마다 혼자씩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쁜 소식이 그 도장 내가 다 모아주겠어. 할 수 있어요 관심상 détмент좀 말들에 네 Firma 꺄 boun Serbia 벨 벨 벨 감사합니다.